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박근혜 전통선 얘기를 하고 통선 불행과 기포 조작을 얘기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추방당한 강동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정치권이 만든 인재였고 재앙이라고 규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자질을 갖지도 못한 박근혜를 박정희 신드롬을 이용해서 정치 전면에 내세웠던 새누리당이야말로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후보를 냈고 온갖 관건 부정선거 개표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창탈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범죄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즉각 해체해야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월에 정국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었고 박근혜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다가 서울역에서 자살했던 시민이 있었고 그리고 시민 2천여 명이 대통령 무효소송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대법원의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자단에서는 박근혜의 가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퇴진을 외쳤던 그런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통령 후보를 냈던 민주당은 철저하게 대선 부정을 외면했고 개표 조작 의혹을 외면했습니다. 외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파놓은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대선에 승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민주당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당사자로서 박근혜의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개표 조작 의혹을 많은 국민에게 공표하고 끄집어내렸더라면 오늘날 이와 같은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집단인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오늘날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온 국민은 가짜 대통령 박근혜로 하여금 국정을 농단당했고 세계적으로 우리 국격은 그야말로 땅바닥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부정선거를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청와대는 찍어내렸고 그 중심에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사람만 보고 수사하겠다던 윤석열 검사를 지방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총체적으로 정치권이 썩어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은 정치권이 만든 재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야당이 어설픈 샘법정치 꼼수정치를 모두 집어치우고 오로지 국민의 변호사에서 국민과 함께 이 전국을 풀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언제부턴가 야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보수 언론만 보고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안정에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야당은 지금이야말로 대호각성하고 국민의 선봉에 서서 이 난국을 풀어나가는 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에 맞이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과 하약, 퇴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2013년 1월 4일날 서울시민 2천명이 대법원에 대통령 무효소송을 재개해 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단심제입니다. 대법원에 소송을 재개하면 6개월 내에 심진을 해서 재판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년 11개월에 끝나는 이 시점에서도 대법원은 일체 제18대 대통령 무효소송에 대한 심리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엄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왜 정치권은 이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맙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께 호소합니다. 광화문에서 족불집회 여의도로 번졌습니다. 이제는 서초동의 대법원 앞에 가서 대통령 무소송을 즉각 속기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야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맛만 먹으면 모든 법을 고쳐낼 수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는 국정원을 비롯한 7개의 정부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지문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발해서 이승만 자유당 정권보다도 더 악질적인, 악랄한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중앙선거관리원회는 개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가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박정희는 5.16 구태타로 정권을 찬탈했지만 그의 딸 박근혜는 관권부정선거와 개표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지난해 국회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야당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개표 조작을 막기 위한 지도적 개선 이것은 바로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법 조작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야3당은 투표소에 수개표 법안을 입법 발의하고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해가지고 다시는 이 땅에 대선, 부정, 조작선거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저는 남원에서 열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박근혜 장권의 부당성, 가짜 대통령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원로 교수분과 어르신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사태 이후에 국가에 제시할 수 있는 10가지의 사항 이것을 발표하신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박근혜를 반드시 처단하고 구속시켜야 된다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구호를 하나 외치겠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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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